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어떻게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주 긴 작물의 인사 말씀을 준비해왔고 아주 짧은 인사 말을 준비해왔는데 어떤 얘기가 가장 마음에 날까 고민은 많이 오면서 많이 했습니다. 짧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제가 해영사에 오면서 우리가 보니까 내려오면서 균력을 바라보니까 망물이 소중하는 봄의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무난히 추웠던 이 겨울 속에도 그 안에 파란 새싹이 뭉터 있었고 꽃망울도 꽃이도 그 안에 그 추위 속에서도 숨어서 견겨내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보면 산화대지가 부처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우리는 깊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저는 대한민국의 조동정 충무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더불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천안함 피교 사건 오죽이를 맞이하여 그날의 북한의 말인과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고 북한의 말의 공격으로 침몰된 천안함의 승산에 따라 생된 마흔여섯 명의 고대한 젊은 영혼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우리만 영혼이 기억하기 위해 오늘 제2항대 배웅사 배웅전에 그동안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조동정 승인들과 그리고 대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그리고 불쌍 여러분들이 한 자리 이 배웅사 배웅전에 우리가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과 국민 모두는 정말로 많이 슬펐고 아파했습니다. 이제 그 아픔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철저한 안보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진 추위로 이 자리에 꼼꼼 벌렸어도 그 안에는 도무꽃의 씨앗을 품고 있듯이 그래서 이 땅에 다시 빡빡한 도움이 올 수 있도록 하듯이 다시 한번 희생하신 우리들의 영혼 46의 영령들 앞에서 당신의 희생들이 헛되지 않게 통일이라는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의심을 우리 해군 법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 속에 46의 영관님들이 오늘 청구한 이후에 편안하게 극락왕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또는 육아 중 예로 온 가정에도 늘 부처님의 자리의 광명으로 이제는 작은 아픔도 들어오지 않고 행복과 즐거움이 늘 같이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는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군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제2영자 사령부 형사 법사이신 법정수님께도 간다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법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46의 영혼들이 편안한 정토의 세계나 시민을 기원하며 간단하게 인자 말씀을 가로맡습니다. 대단히 말합니다. 다음은 천도의 시기 시작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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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천도의 시기 시작되겠습니다.